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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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나는 올해로 스물다섯 살이 됐어. 넌 누구냐? 나는 원필이야. 안녕! 반가워! 인상에 있는 최초로 인상에 있는 최초로 인상에 있는 최초로 인상에 있는 최초로 인상의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. 정신자이 있다면 이를 더욱더 정신적이 되었습니다. 정신자이 있다면, 최초로 인상의 탈락을 할 수 있는 최초로 인상의 탈락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저희 멤버들이 이제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귀여워. 안녕하세요. 나는 올해로 27살이면 박성진이라고 합니다. 우와. 되게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이쪽으로 또 하나씩 밀려가게 돼요. 그리고 또 하나씩 밀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뭐 하는 게 남들과 함께 남들과 함께해야 하는 게 남들과 함께하는 게 남들과 함께하는 게 남들과 함께하는 게 남들과 함께하는 거. 매일 와인 보일시네 해보고싶게 저는 낚시를 낚시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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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잘자. 잘자라. 왜 저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